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육그림자의 육지옥불덱을 한번 해보려구요 일단 뒤집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한...여기쯤이면 되겠다 그렇지...가 아니네 사실 장갑을 먹으려 그랬어요 복원을 좀 만들거라서 아무튼 뭐 이번에 육그림자가 또 떡상을 해가지고 아 그리고 육지옥불도 같이 상을 먹었죠 그래서 뭐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딱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어요 뭐 덱라이도는 정신이 좀 나가긴 했는데 아 복원 나왔죠 제가 이럴 줄 알고 이제 장갑을 먹은거에요 일단 얘한테 주고 이건 이제 못보겠네 집을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연운을 먹는게 베스트긴 한게 뭐냐면 럭스는 대천사랑 복원이 일단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! 이러면 지팡이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템 안나왔네 일단 레벨업 해주고 지옥불을 받는게 더 낫지 않나? 어차피 레오나가 1성이라서 어디금 아 얘 쎄다 쎄나 뭐 얘가 중요한게 아니라서 그냥 이자 볼게요 근데 지옥불 별로다 이거 그냥 차라리 파속군을 넣고 집니다 4파속군 갈게요 자이라가 힘이 빠지네 슬슬 연운 좋고 아 뒤집게도 있네 그냥 딱 이렇게 두개 먹으면 되겠죠 그렇지 아 얘 드디어 나왔네 일단 얘도 나왔고 킨드레드가 핵심이거든요 럭스 나오기 전까지 근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일단 지옥불 좀 해주고 아니다 하나 만들 수 있지? 지금 지옥불 파속군이 낫겠다 그냥 일단 레벨업 해주고 아 얘 아닌데 얘 그냥 육지옥불을 한번 가볼까요? 요런식으로 하면 육지옥불인데 다이나부터 코 뭐 덱파가 그냥 괜찮네요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팔레까지 아 얘 하필이면 삼성을 아 얘 빡센 것 같은데 좀 어우 그래도 니코 끊었고 아 얘 거결도 있네 오 잡았다 오 이거 이기나? 이겼다 이거 어? 와 무겁게 이겼다 일단 랩업을 좀 하고 삼함을 좀 받을게요 아 연승중이 2등이네 오 좋아요 이드리얼 정신 못 차리죠 지금 그렇지 아 좋았다 오 쎈데? 이거? 이거 먹으면 되겠죠 어 이거 킨드연우 있네 쪄거다 무조건 그렇지 일단 브랜드 사고 배를 가를게요 이제 바꿔주고 일단 럭스템은 나왔고 럭스만 나오면 됩니다 이제 말자 붙었네 이러면 그림 잘 받을까? 아 이거 베이가 안 쓸라 했는데 이렇게 좀 써야지 뭐 이거 그냥 암살자를 뺄게요 아닌데 지옥불이 깨지네 그냥 이렇게 가고 별로 쎄 보이진 않네요 제발 킨드만 살아라 제발 제발 아! 아 진짜 이즈리얼 개같은 거 앞라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100파운드 세졌는데 파소콘 빼니까 안되네 아니 아질이 안 간다니까요 그림자 뭐 슬슬 모아주고 이제 아 뭐야 베이가 삼성가인가? 이번 판? 아 근데 킨드레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앞라인을 좀 놀게요 니네가 탱커 해라 앞라인 봐 나름 비벼지는데 또 어우 베이가 딜바 아 근데 이게 쎄나이 못 붙네 킨드는 안 나오나? 템이 애매한데 아니 킨드는 어딨어 자리가 없는데 브랜디를 빼자 그냥 일단 가엔 하나 해주고 수은이냐 정손이냐인데 아 정손 만들면 피바라기를 만들어야 돼서 애매하네 어우 이겼네요 아! 얼었네 나 오래도 한방 쐈다 안돼 쏘지마 아 그냥 평타치지 나무무 그냥 팔게요 이제 가엔아무문 쓸만하지 또 아니 킨드레드 어디갔냐고 그냥 수은도 줄게요 아 이거 템을 누구주지 아 무슨 벤다이어그램이신가 어우 정신없어 이겼네 뭘 팔지 이거 그냥 키아나로 좀 팔게요 자리가 너무 없다 지금 아 일단 이거는 좋네 좀 템을 어떻게 하지 보건 대천사 지옥불 이렇게 럭스 주면 되는데 그때까지 누구한테 주지 어차피 뭐 이거 럭스 안나오면 영상감도 안되가지고 말자아를 줄까? 아 애매하네 무대도 좋긴 한데 자리가 없어서 안되고 근데 도장이 제일 무난하네요 개같은거 고염포 먹을까? 어우 딱 하나 남았어 아 나 자리없으면 미치겠네 진짜 키아나 팔어? 그냥 그냥 말자아주고 럭스 나오면 옮기면 되겠다 그냥 아 옮겼어야 됐는데 쇼진을 안무무도 좋은데 아 근데 베이가를 줘야되나? 이거 삼성강 나오는데 베이가 어 이겼네요 뭐지? 템 두개 나눌고 있는데 아 진짜 이제야 나오네 이게 이성 차이가 꽤 커요 얘는 이제 9렙 까면 되겠다 빙하덱이죠 에이 근데 밸류가 너무 떨어진다 얘는 한 800 뜨네 킹드레드 900 들어가시구요 이자 챙겨주고 레드 일단 9렙 갈게요 지금 싸이온 붙었고 아 끝났다 얘한테 줘야겠다 쇼진 5그림자 6그림자가 더 낫지 않나? 잠깐만 아이 뭐하는거야 아니 엔일 빼야지 바본가? 레드를 일단 창고에 넣어놓고 이게 베이가가 붙어오리네 들어가시구요 들어가시구요 까비 일단 6그림자 해주고 얘 지금 6지옥불보다 6그림자 훨씬 세져 더 이제 그림자 럭스만 좀 나오면 되는데 아 럭스 좀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피가 72나 남아가지고 시간은 또 꽤 있거든요 좀 뭐 찾을 만도 할 것 같은데 충분히 럭스 안 나오면 영상 버려야 되는데 이거 삼성 베이가드 뜬 김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얘도 지옥불이죠 이성작도 잘 됐네 뭐야 베이가 데미지 별거 아니네 1등 제 경쟁상태는 얘가 아니고 그림자 럭스에요 음 양쪽으로 뛰겠네 그냥 마이만 좀 커버해주고 킨드레드 아니 뭐 쇳따지옥불대기야 지금 아 킨드레드 미쳤나 진짜 아 저기 왜 들어가 키아나한테 하지만 이미 정리됐구요 확실히 그림자가 좀 세지긴 했다 이게 어 아 저거 먹으면 럭스 없어도 되는데 야 이게 이렇게 영상가을 잡아준다고 개꿀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일단 지옥불은 그냥 베이가 줄게요 피해랑 비례로 깔린거라 베이가 또 굉장히 세졌잖아요 이번에 아 일단 붙었고 마이 아 근데 왜 다른 럭스만 나오냐 과학인가 얘도 뭐 이성은 다 붙었네 아니 킨드레드 진짜 아니 고연포를 줬는데도 왜 다이빙을 하는 거야 얘는 어 아니 다른 애들은 왜 죽었지 근데 뭐지 버그인가 와 실력 보소 지옥 지옥블럭스 근데 뭐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구석으로 뺄게요 좀 나이스 한방포 세긴 해 확실히 무슨 유감급으로 전투가 빨리 끝났는데 아 진짜 그림자 빼고 다 나오네 진짜 아 수은 빡센데 거학은 뭐 음 게임이냐 진짜 덧발톱은 덧발톱은 나무무 줄게요 난 아까 얘한테 줬었잖아 근데 엥 그냥 트럭으로 이 세계로 보내버리는데 아 아까 왜 진거지 도대체 개같은거 진짜 어이가 없다 근데 일단 만족스럽긴 해 이정도면 일단 박스 배치를 좀 해주고 저게 아니 뭐 럭스 없이 이걸 만든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레전드기네 이것도 암호무 1초컷 아 진짜 너무 센데 육그림자 필드바 들어가시고요 자 오늘은 육그림자 육죽불 조합을 해봤는데요 그냥 무식하게 셉니다 아쉽게 럭스는 못뽑았는데 그냥 지옥불 두개만 딱 먹으면 돼요 너무 쉽죠 그냥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작업이 끝나는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